어제 물을 주다가 깜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왕국이 됐습니다 겨울왕국 이거는 또 매년 가끔 이렇게 겨울왕국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전체가 고드름으로 변해버립니다 물을 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해도 나무가 죽은 적은 없어요 나무들이 겨울을 나서 싹이 올라오고 할 때 이런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는 않고 고드름으로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겨울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출하가 되는 날이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닌데 포트 재배할 때는 이렇게 비가 맞을 수 없는 실내이기 때문에 포트가 메마르면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다 보면 가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겨울철에는 짧게 짧게 물을 주다가 깜빡합니다 깜빡하면 겨울의 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도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물을 모터에서 빼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이제 모터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집니다 금이 가서 얼어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꼭 빼주셔야 합니다 물바다가 됐거든요 물바다가 됐는데 나무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압력이 가해져서 그 물이 나오는 스프링쿨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정 압력이 되어야지만 이제 물이 나오고 이렇게 압력이 없을 때는 물이 스톱이 돼서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달면 단점이 뭐냐면 겨울에 스프링쿨러가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치를 안하고 다 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봄만 되면 그걸 다시 다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나도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또 이런 추위가 올 경우 다시 그게 밀려 나와서 스프링쿨러 헤드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서 그걸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냥 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채소농가나 이런 농가는 사실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나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은 최대한 물 주는 게 편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흐르도록 두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뭐 이쪽 역시도 하우스 전체가 겨울의 왕국처럼 얼음으로 가득 찼는데 경치는 좋죠 경치는 좋은데 모습은 좋은데 때로는 불안해요 마음이 아프고 겨울철에 물 주실 때는 저처럼 깜빡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겨울의 왕국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게 되는데 아마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고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풍경을 또 보여주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됩니다 노지에 물을 주다 안 꺼서 이런 경우도 벌어졌었고 블루베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 지금 에메랄드 그린인데 에메랄드 그린도 이렇게 얼음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겨울철 물 주실 때는 꼭 이렇게 깜빡하고 야간에 물 주시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종식물원에서 겨울의 왕국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집안에 물을 사용해 볼 때 감사합니다.